1. 귤도굴 따뜻하고 달콤한 핫초코나 후후 불어먹는 호빵 이불 속에서 까먹는 재미가 있는 귤도 그렇고 어떤 음식들은 유독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역시 유독 듣기 좋은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제 목소리도 이 시간과 잘 어울렸으면 합니다 긴장과 설렘이 묻어나는 밤 김민석의 뮤지카입니다 이건 물어봐봐도 사랑일텐데 종일 함께 면 질릴텐데 나 돌아서도 온통 너인건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로 11월 28일 월요일 김민석의 뮤지카이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멜로망스 김민석입니다 낯선 목소리에 놀라신 분들도 있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인 딘딘 DJ를 대신해 앞으로 3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딘딘의 뮤지카이를 진행할 멜로망스의 김민석입니다 제가 또 DJ는 처음인데요 섭외해 왔다는 연락을 이제 스케줄 하고 있다가 딱 듣게 됐는데 원래도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 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땡별그램 땡별그램 이제 보고 있다 보면은 제가 또 자주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아 재밌겠다 싶기는 했었어요 너무 기다렸는데 뭔가 하고 싶던 게 제의가 들어와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3일간 잘 부탁드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어색하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넓으시잖아요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세요 그러면 더 잘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오늘 밤에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에이핑크 오하씨와 함께하는 라이브챗 오하영씨 아 오하영씨 여기 오하씨라고 적혀있어 잠깐이요 아 내가 센스있게 이제 그거 해야 되는구나 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여기 그 별명 이런 거 애칭 이런 건 줄 알았어 난 오늘은 에이핑크 오하영씨와 함께하는 라이브챗 준비되어 있고요 뮤지카이에서는 독일기술 키친웨어 ELO에서 법 랑 냄비를 드리고요 저는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니가 생각나는 밤 Think About You 연기학원에 새로 들어온 오빠가 완전히 내 스타일인 거다 이건 신이 내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업이 끝나고 용기 내서 오빠한테 집에 뭐 타고 가냐고 물어봤다 지하철 아니면 버스겠거니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 나? 와이프가 차로 데리러와서 먼저 가볼게 It's time for good bye 나의 로맨스여 good bye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그때 그 시간들 이제 Think About You 뒤에 이어진 곡은 써니일의 good bye to romance였고요 기회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아니고 결혼하신 분이면 도전해볼 기회조차 사라졌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저한테 관심 없어 보이거나 애인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포기해야지 뭐 어떡해요 사랑을 뭐 이렇게 관계라는 게 우정이든 사랑이든 되게 일방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감정적인 부담을 드리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민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포기하는 편인데 그래도 표현에 있어서는 적극적 슥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길 잘 숨기지는 못해요 고마우면 고맙다 아 뭐 좋으면 좋다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막 오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문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주연님 아 유부남이었다니 근데 유부남 말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잘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저도 이제 뭐 결혼하게 되면은 이 말투 꼭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네 황은별님 민석씨 연기도 잘하시는데요 네 처음인데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혜인님 학원 오빠가 아니더라도 운명이 그리고 짝꿍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니까 너무 아쉬워하진 마시고 김혜인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샤이니의 방백 듣고 올게요 네 샤이니의 방백 듣고 왔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기가 진행 중인데 좀 전에 조교성 선수가 한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대로 몰아쳐서 두 골 더 가자 해서 이겼으면 좋겠네요 조하은님도 이참에 문자 읽어드리면은 축구 골 넣었대요 하고 김은혜님도 더 몰아쳐서 두 골 더 가자 라고 해주십니다 네 두 골 더 가자 가자 네 아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의 DJ 데뷔를 축하해주시고 있는데요 김민정님 DJ 데뷔 축하해요 한현지님 목소리에 잘생김이 묻어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보민님 앞으로 3일 동안 잘 부탁해요 화이팅 네 화이팅 어 3945님 민성님 오늘 DJ 하는 거 동생분한테도 말씀하셨나요 어 네 뭐 아까 그 인별그램에서 이제 동생이 안 그래도 제 동생도 소통 좋아해서 하고 있길래 제가 그 참여해가지고 이제 말했던 것 같아요 5149님 오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어요 민성님은 비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 그 유리창 있는 카페 가면은 비오는 거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유리창에 떨어진 빗물 보는 게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책을 읽거나 뭔가 감성에 젖거나 우수에 젖어있는 나의 마음을 볼 때 아 좋다 라고 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하신대 또 이게 오그라드는 걸 수도 있는데 아 뭐 내가 내 인생 즐기겠다는데 네 어쨌든 좋아합니다 때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저도 이제 활동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화창하고 날 좋은 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장세정님 요즘 소확행이었던 붕어빵 가게가 2주째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아 일부러 퇴근길 20분씩 돌아서 찾아가는데 이제 영업을 안 하시나 봐요 올겨울 붕어빵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아 뭐 그래도 좋게 좋게 생각하면 좋겠는 게 그래도 좀 좋은 일 있어서 문을 안 열고 계시기를 바라네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나 뭐 아니면 잠깐 여행 가셨다거나 뭐 그러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확행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다른 붕어빵집 한번 찾아보시길 권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간식 중에 아무래도 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귤 좋아하고 겨울 간식 그러니까 계절을 타는 간식 아니 난 그냥 간식을 좋아해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뭐 방송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맘 놓고 먹을 수가 있어야지 지방이들이 볼때기에 툭툭툭 달라붙으면은 이제 뭔가 팬분들께 좀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아비님 상 받으신 거 축하해요 사랑인가 봐는 역시 올해 최고의 OST입니다 이렇게 뭔가 일단 너무 감사하고 상 이렇게 받고 많이 잘 들어주신다고 할 때마다 되게 항상 감사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좋은 메시징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막 듣는 언어들 중에 되게 뻔한 이야기들인데 항상 좋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노래로서 저희만의 감성으로서 풀어내고 싶어하는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저희만의 언어로 들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814님 4813님 저 내일 퇴사해요 1년 동안 다니던 곳을 떠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합니다 홀가분한 건 내일 잠깐일 것 같고 다음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해요 사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퇴사는 그러니까 끝이라는 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왕 새로운 시작인 거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곳을 구해놨다는 것도 저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 느끼실 수 느끼실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잘 해오셨으니까 다음 회사에도 당연히 잘 무조건 잘 적응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해나가시길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수님 라디오 듣고 싶어서 밀려오는 잠을 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스쿼트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듣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 라디오를 자주 해야겠네요 네 운동 오 뭐야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한 골 더 나왔대요 2대2 동점 뭐야 대박인데 6929님이 알려주셨어요 2대2 동점이라고 하영씨가 보고 싶네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에이핑크 하영씨와 함께하는 딥묘하 라이브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곽진원님의 그대의 것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띤딘의 뮤직하이 걱정 가득한 순간엔 너라는 이야기 써내려가 지금부터 딘딘의 뮤지컬 지금부터 딘딘의 뮤지컬 미화 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긴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챗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뮤지컬의 라이브챗 오픈했습니다 고릴라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딘뮤와 축구여신 에이핑크 오하영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못 읽겠네요 8514님 지금 가나가 한 꼴 더 나왔어요 하영아님 민석오빠 월드컵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사담 나누는 때 민석님께서 본인이 응원을 하시면 늘 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동시에 갑자기 가나가 한 꼴을 그냥 그 말 하면서 갑자기 한 꼴을 먹었어요 아 맞아 내가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응원하지 마세요 응원 안 하면 되겠다 제가 여기서 옆에서 지금 틀어놓고 있어서 준비해드릴테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응원 안 해주시면 돼요 너무 슬프다 송윤아님 하영씨 재빠르게 옷 바꿔 입으셨네요 아까 옷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배텐 스페셜 디제이를 해가지고 아 녹금도 하고 생방도 했는데 다 옷을 다르게 입었어요 와우 보는 분들이 혹여나 질리실까봐 와우 반성하게 돼 저도 옷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보이는 라디오였고 생룩방이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베텐인데 그래서 갈아입었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전에 베텐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 그 빨간색 아 까만색 빨간색을 지금 못 구한대요 전국에 아 다 솔드아웃 네 그래서 어웨이 입고 했어요 아 나가는 동안에 축구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처음 보는 거죠 아 네 처음 뵙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봬요 완전 처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뵀는데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또 축구 얘기인데 맞아요 하필이면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져요 아 내가 좋아하는 팀은 내가 보면 져 어디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제 NBA는 뭐 레이커스 어 저도 레이커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못 봐요 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라는 어 저랑 똑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코비 좋아했고 아 진짜요? 르브론 응원하는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리플레임 아 그래서 그 르브론 제임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널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네 제가 파이널 경기 볼 그러니까 보면은 계속 먹혀서 역전당하고 아 안 보면 다시 역전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타이밍이 이게 징크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경기 졌다고 껐는데 막 역전골 넣고 막 이런 무조건 꺼야겠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머 아 오늘 웬만하면 대표팀 얘기를 안 하려고 네 네 네 하고 있었는데 골이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축구 얘기에는 조용히 하고 네 네 있을게요 네 네 박하니님께서 오 두 분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되게 친해 보여요 아 이래서 취미 공유가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색함을 없애는데 이렇게 뭔가 관심사라 그러죠 네 그게 잘 통하면은 맞아요 어색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하고 자주 어색하신 분들은 자팍다식하게 맞아요 알아두시는 것도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P 혹은 ENTP 어떻게 되세요? 전 INFP 아 제가 INFP 친구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아 진짜요? 약간 책임감 강하시고 장남이시구나 어 뭐 그거는 MBTI랑 관련이 없는데 아니 INTP가 장녀 장남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책임감도 강하고 이제 부모님 가족사랑도 많고 제가 장남인데 장난끼도 많아요 아 네 한번 라임을 맞추고 아 라임을 맞추셨구나 장남인데 장난끼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저 이제 라이브챗을 네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 상황극으로 소개해볼게요 어 여보세요 아 누구세요 어 오빠 나아야 하영이 아 하영이? 나랑 1년 전에 헤어진 오하영이? 정확히는 10개월 전이지 오빠 내가 너무 중요한게 있어가지고 궁금한게 있어서 전화했어 하영아 지금 밤 12시간 넘었는데 내일 하면 안될까? 아 나도 진짜 참다참다 전화한건데 그 오빠가 옛날에 나한테 해준 토스트 있잖아 그거 대체 어떻게 만드는거야? 토스트? 아 너무 맛있어서 지금 남친한테 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봐도 그 맛이 안나 뭐야? 제발 알려주라 어 진짜 오늘의 주제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생긴 일 예를 들어 예전에 파 맛 과자 나왔을 때 그걸로도 파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파 대신 그 과자 넣어서 만들어봤다 내가 잠 안 자고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보다가 회사에서 쓰러져가지고 링거 맞은 적 있다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붙어있으면 써보고 싶어서 앞뒤 안 재고 주문했다가 카드값이 엄청 나왔다 왜 그러셨을까 등등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생긴 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하영씨는 호기심이 강한 편이에요 저는 그런거 못참아요 그런거 있잖아요 하영아 근데 진짜 아니다 아니다 이런거 뭔데? 아냐아냐 아냐아냐 나중에 나중에 아 진짜 괜찮아 제발 말해줘 아냐아냐 나중에 얘기할게 왜냐면 N 성향 가지신 분들이 별 상상 다 하거든요 진짜 생각의 가지가 겁나 엄청 뻗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면 키워드만 알려달라고 어 나도 그래요 그쵸 그냥 뭐에 관련된 건지만 얘기하시면 안돼 맞아 그거 들으면 이제 하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이런거 있잖아요 그 민석씨 그 이따 할 얘기 있는데 아 이따 얘기해 이따가 이러면은 막 미치겠죠 너 장아 이리 와봐 이런 얘기 이런 식이에요 아 저 잠 형 잠시만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래요 진짜 미쳐요 이거 그러니까 키워드만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상상을 하다 하다 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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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키워드만 알려줘도 응응 아 이런 얘기겠구나 하면서 확 해소가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아니면 막 내가 뭐 잘못했나 어 맞아 내가 삶을 한 번씩 돌아보게 되고 아 맞아 여러분들 MBTI N 성향 가지신 분들에게 이거 진짜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지 마세요 괴로워 괴로워 너무 괴로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오늘의 라이브챗 주제에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거나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일어났던 경험담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오겠습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왔습니다 아 3134님 두 분 호흡이 진짜 찰떡이에요 네 지금 뭐 스포츠 얘기로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두 분 호흡이 찰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죠 맞아요 오늘 저도 낫을 은근히 가리는 편이어서 오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정말요 네 제 그 MBTI 신봉은 아닌데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아이 성향이 강한 게 제 성향이라고 해서 맞아요 아이 중에 아이가 INTP였고 이 중에 아이가 ENTP ENTP세요? ENTP랑 INTP랑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네 요즘은 ENTP로 아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생긴 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8567님 네 친구가 피어싱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뚫는 순간 시원하고 그냥 따끔하다길래 궁금하기도 해서 친구 따라가서 뚫어봤는데요 그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가게 사장님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 하셨어요 피어싱? 저는 아예 아무 데도 뚫지 않았어요 오 네 왜냐면 귀에 점이 있어서 그게 마치 뚫은 거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 굳이 뭐 그리고 아픈 거 싫어해요 아 주사도 못 맞으세요 아 주사는 괜찮은데 그게 다르다 그러던데 어 어 그러니까 주사는 그냥 그 순간만 아픈데 네 피어싱은 그 뒤로 두고두고 아파요 오 아예 안 하셨어요? 저 여기 귀에 했는데 이게 부위마다 다른데 최대한 살이 없을수록 더 아프더라고요 아 이 위쪽에 하고 전 그쪽으로 아예 못 잤어요 아 근데 왜 하셨어요? 아니 그니까 전 스트레스 풀려고 아니 스트레스를 근데 피어싱으로 푸는 분들이 가끔 계시대요 한 번 해봐야 되는데 풀리더라고요 뭔가 되게 다른 모습을 줄 수 있으니까 했는데 이 위쪽은 양쪽 다 뚫었는데 그 뒤로 아예 아파서 끼지도 못해서 다시 다 막혔어요 아 지금 막혔어요? 안 뚫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귓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어릴 때 귓지 있었잖아요 귓지 뭐 이렇게 아니 그냥 하고 싶으면 붙여요 여러분 그쵸 그쵸 괜히 아프지 마시고 네 8567님 아 죄송해요 7943님 카페에 있는데 자꾸 어디선가 딱 제 취향인 향이 나는 거예요 그 향의 정체를 알아냈는데 옆 옆 자리에 앉은 여자분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아무래도 향수를 뿌리신 것 같아서 친구가 말리는데도 그분한테 가서 무슨 향수 쓰시는지 가격은 얼만지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까지 했었어요 진짜 궁금하셨나 보다 자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거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근데 이게 맞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는 완전 그냥 향수가 궁금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어 나는 이거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에게서 나는 냄새였어요 남겨주세요 아 그거까진 몰라요 남겨주세요 아 여성분이실 수도 있겠다 아 아쉽네 여성분이시면 이거 맞죠 근데 나는 못 그러거든요 그쵸 옆에 있는 남자분한테 향이 딱 좋다고 해서 쓱 가가지고 아 저기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이런 그쵸 이게 조금 이게 좀 네?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못 그럴 거 같은데 그쵸 그쵸 어 보통 이제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성격마다 다른 거 같아요 저는 아무리 궁금해도 저는 못 물어보는 성격이라서 그냥 좋다 이 향 진짜 좋다 뭐지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가게 되긴 하는데 그쵸 어 굉장히 좋은 향이었나 보다 근데 이분의 성격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 궁금한 거 못 참으시다거나 아니면 아 나 향수 바꿀 때 됐는데 뭐로 바꾸지 하다가 딱 오면 음 근데 그래도 못 물어보실 거 같죠 저는 뭐 네 저는 못 물어봐요 저 진짜 완전 굳이 뭐 왜?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와 이분도 대단하시다 진짜 용기 있으시다 그래서 제가 할지를 못하니까 되려 이제 아 이거 살짝 그냥 아 약간의 호감? 호감이 있었던 느낌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이분 후기 좀 알려주세요 아 너무 궁금하네 네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혜원님 예전에 에이핑크 남주님이 입속에 주먹 넣는 거 보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혼자 집에서 도전했다가 턱에서 딱 소리 나서 결국 턱관절 병원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쩌다 이러셨어요 하셔서 입에 주먹 넣다가요 했는데 그때 그 정적 잊지 못합니다 와 입에 주먹이 들어가요? 네 언니가 근데 실평수가 잘 빠졌어요 실평? 진짜 아니 근데 남주 언니 은지 언니가 이 안에 면적이 되게 넓어요 아니 근데 이 안은 들어가도 여기에서 걸릴 거 같은데 어? 손도 작고 입도 커서 또 공교롭게 다 맞아 들어가가지고 해보시는 거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주먹이 아예 들어가요? 네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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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이게 들어간다 입이만큼 크다 어? 그럼 나도 나도 되는 거 같은데요? 진짜요? 오 아니 이게 여기 손가락이 안 보이는 지경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네 제가 졌네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턱에서 딱소리 이거 좀 되게 부끄럽긴 하겠다 이분 선물 드릴까요? 네 빨리 나으시라고 빨리 나으시라고 네 혜원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49님 저는 항상 과자 먹을 때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과자가 한 봉지에 몇 개 들어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군요 기분 짱해졌다 그래서 늘 세어봐요 아까 뻥튀기 153개까지 세다가 밥 먹었어요 와 그냥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먹지 않나? 어? 이거 이 정도면 집착 아니에요? 와 이 분 근데 진짜 하는 일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들이 진짜 꼼꼼하시다 이게 그리고 꽂히면은 해야 되는 성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하다가 갑자기 어? 이 타자기의 갯수는 몇 갤까? 하면서 타자기 갯수 세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와 이 분 진짜 특이하시다 아 근데 어쨌든 이 집착 인정합니다 2249님도 선물 하나 드릴게요 와 오늘 선물 많이 드린다 아 많이 드려도 되죠? 전 퍼주는 성격이라서 딘딘씨가 많이 아껴둬가지고 그거 이제 저희가 다 쓰면 돼요 좋아요 제가 이제 다 써버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볼빨간사춘기 처음부터 너와나 듣고 와서 호기심 때문에 생기는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볼빨간사춘기 처음부터 너와나 듣고 왔고요 좀 전에 제주도 동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안전했으면 좋겠네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호기심 때문에 생긴 일 문자 소개할게요 1724님 저는 궁금한 음식은 다 먹어보는 편이에요 남들이 좀 꺼려하는 홍어, 과메기, 번데기도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한 번은 생간이 식당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망설임 없이 먹어봤지만 그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두 분은 음식 다 잘 드시나요? 어? 잘 드세요? 저는 좀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이게 맛있다 그것만 주구장창 먹는 애 있죠 제가 그래요 질릴 때까지 먹어서 도전 잘 안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도 그렇긴 한데 그렇죠 저는 먹어보라 하면 그래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 거 같아요 오 정말요? 네 저는 못 드시는 거 없으세요? 완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좀 뭔가 못 먹으면 그리고 그게 발동해요 승부욕이 갑자기 발동해가지고 홍어도 원래는 아예 과메기도 잘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즐기려고 우와 약간 타파하는 거에서 그거 희열을 느끼시나보다 네 아까 그 막 다들 이제 좀 나누면서도 승부욕 아 그 뭔가 성취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강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게 좀 갑자기 뭔가 자그마한 데서도 발현이 돼요 내가 오늘 이거는 성공시키고 간다 진짜 피곤한데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진짜 근데 사람 되게 피곤한 거 알죠? 예를 들면 게임할 때 나 진짜 이길 때까지 한다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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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겨야 나 접어 나 자신만의 약속이야 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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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죠? 그리고 그래서 반대편 분이 되게 힘들어 저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있을 때도 저희 그 내부에 다 같이 돈 모아서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걸 하나 사서 했는데 한 명을 잡아놓고 진짜 주구장창 했던 근데 얘가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어머 근데 못 이겨요? 아니면 이길 때까지 하는 근데 이길 때까지 하고 반대로 이제 이 친구도 아 내가 지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 서클링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어쨌든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 거 8514님 네 저는 쌍둥이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구분하실까 너무 궁금해서 둘이 반을 바꿔본 적 있어요 근데 하필 바꿔서 들어갔을 때 제가 직전에 들은 선생님 수업이라 주변에서 친구들이 웃고 난리가 났는데 그 선생님이 과연 알아보셨을까요? 민석오빠 하영언니 궁금하죠? 뭐요? 예고에요? 500원을 드려야 되나? 그러게 아 뭐야 아 뭐야 와 대박 어? 뭐 뭐? 우리 이런 거 못 참는다니까 아 궁금하게 유발한 거예요? 뭐 그냥 그냥 별로 안 궁금한데요? 와 근데 진짜 인티빗이다 이러면은 볼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아 뭐야 이러는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인티비 그러면 이거는 선희의 반응이에요? 저요? 진심인가? 아 진심도 있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니까 오기도 있고 궁금하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내 관심사면 궁금한데 아 진짜 와 저희 멤버 은지언니랑 똑같이 말씀하세요 은지언니 인티비거든요 하하하하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거는 난 그냥 언니 이런 스타일 은지 안 보고 있겠지 이거? 아 언니 지금 경기 보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그렇군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 뭐 아니요 저 뭐 음 인티비 그렇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를 파악하는 거 같으면 그것도 내가 너무 단순했나? 와 진짜 은지언니랑 똑같아요 대박 그걸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왜 함부로 뭐 이런 맞아요 근데 저는 함부로 평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얘기까지 똑같아요 꼭 달라보이고 말겠어 어쨌든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과연 알아보셨을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남겨주세요 네 2065님은 하영씨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초등학교 때요 팔다리를 당기면 키가 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제 팔다리 당겨달랬어요 어 이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요 있으세요? 저는 실은 있는 거 같아요 어? 팔다리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늘어난다고 근데 이런 친구들 가끔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제가 상대적으로 팔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손이 되게 쬐까나 쬐까나 네 발도 작으세요? 발도 뭐 키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인데 손발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오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김조은님께서 저는 짜장라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먹는데 한 번은 먹다가 한 번에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한 개씩 끓여가면서 먹다가 네 개째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띵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응급실 가서 수행 맞고 의사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 이 분도 진짜 특이하시다 어? 근데 이런 거 해보지 않아요? 아니요 햄최몇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왜냐면 그게 다 살찐다는 걸 아니까 어차피 찔 거 먹지라도 말자 하는데 해보셨어요 햄최몇? 제가 수제버거 다섯 개까지 먹어봤어요 세트요 아니면 그냥 그 단품 그 햄버거 수제버거집 있잖아요 브랜드 앞글자 어디에요? 비 비 비 신사 쪽 동네 부근에 비 비 비 다음 거 영어 부 루 아 브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 거기 거기 네 어 거기 되게 크잖아요 어제된 시간이 돼서 저희 산부로 돌아와서 호기심 때문에 생긴 일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직하이 뷰티요 언제나 함께 해줘 달달한 미소로 내게 인사 홍대광의 I feel you로 뮤직하이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멜로망스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라이브챗은 에이핑크 오하영씨와 궁금함 때문에 생긴 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물 주고 싶은 분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아까 드렸어야 했는데 자꾸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읽는 거는 웬만하면 다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하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1333님 형이 선지 화장국 진짜 맛있고 그 검은 선지는 젤리맛 난다길래 제 스타일 아닌데도 꼭 참고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이게 어떻게 젤리맛이에요? 어 공감 선지 드세요? 좋아하는데 젤리맛은 아니에요 어 완전 인팁 좋아하는데 젤리맛은 아니지 식감도 젤리랑 다른데 와 완전 인팁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 근데 아마 형은 이제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선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해장국의 그 국물 맛으로 선지를 먹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별로였다고 하시니까 아 기분을 달래드릴 겸 그럼 1333님께 선물을 드릴게요 황은별님 예전에 길에서 모델하우스 한 바퀴만 돌고 오면 선물 준다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가봤다가 한 시간 동안 잡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이 라면이었는데 라면 안 받을 테니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어머 모델하우스가 뭐죠? 그 집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모델이 되어 있는 하우스 구경하고 아 이 집은 이렇구나 하고 이제 계약하고 이러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 아파트나 이것들이 새로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먼저 보시렵니까? 하고 이제 아 보여주는 거 야 한 시간이면 너무 아깝다 진짜 한 시간이면 어느 정도면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네 이런 거 잘 이렇게 하세요 길 가다가 예를 들면 뭐 이것 좀 참여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뭐 이거 뭐 이거 아세요? 이런 거 저 예전에 그 도를 아십니까? 도 도 및 어 이제 정말 그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 와 대박 또 거기서만큼의 논쟁 그 궁금한 거예요 그들 그분들이 들어보면은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어 어 되게 쉽게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하다가 어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어떻게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아 우와 그분들 잘 안 돌아가시는데 네 되게 그냥 끝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와 제 생각에는 계속 이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박 그때는 폐기도 넘쳤고 아마 한 24,5대 그랬던 것 같은데 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옷 환불이나 교환 혹은 컴플레인 같은 것도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네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어렵지는 않는 그게 컴플레인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다 아 설명이니까 그쵸 그쵸 어 옷이 찢어졌네 어 이거 옷이 찢어졌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지 옷 찢어졌어 야 다 가져와 막 이거는 그쵸 그쵸 야 옷 부어 막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절대 아니고 그냥 아 이거 죄송한데 이게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그쵸 네 말해야죠 잘 못하세요? 저는 반찬 리필도 원래는 아예 못했어요 그 잠시만 뭐가 죄송해서? 식당 가서 그 그 이모님 뭐 뭐 지인님 이런 것도 아예 못했고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이유는 이모님이 힘드실까봐? 아니요 그 주목되는 분위기와 내가 소리를 내서 그분이 보시면 이제 그게 너무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아 대박이다 사람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맞아요 진짜 아 어제는 한 시간 동안 잡혀있었던 기억 달래시라고 선물 황은별님께 보내줄게요 자 0680님 아 오늘 뭐 선물 다 떨어지면 제가 사비루라도 우와 이야 청취자분들 딘딘씨 안 오길 바라실 것 같아요 아 제가 1일 DJ이기 때문에 짧게 강렬하게 잘 해드리고 맞아요 저도 만약 계속하게 되면은 저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자 0680님 저는 초딩 때 쇼트트랙을 잠깐 했었어요 문득 코너 둘 때 할머니 버선 신고 돌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하신데 우와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할머니 버선 신고 해봤는데 당연히 넘어졌죠 너무 아파서 병원까지 갔었는데 쇄골에 금이 갔더라고요 어머 아무리 호기심이라도 위험한 일을 하지 마세요 어 진짜 위험한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와 근데 어릴 때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이런 호기심이 참 이게 그 저는 이제 계단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와 그 엄청 뛰어가지고 계단 뛰어내리는 거 아 그 발바닥 진짜 아픈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이 힘을 굴러서 계속 구르면 힘이 줄면서 안 아프게 뛰을 수 있지 않을까 어머 해서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좀 한계를 느껴서 몇 칸 안 가다가 포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다리 너무 아팠어요 어머 이 말 맞아요 발바닥 그쪽이 맞아요 아 뭐 이런 적 있어요? 저는 그 우리 어릴 때 왜 그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TV 티면은 중간 광고에 이렇게 이렇게 밀면서 운동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 에이비 맞아요 그거 에이비 뭐 그거 와 그거 이제 부모님 할머님께서 하고 계신데 너무 운동이 돼 보이는 거요 근데 그거 앞니 앞니 다 나가는 진짜 여기 여기 인중이며 윗입술이며 다 찍히는 운동기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다쳤었어요 그거 한다고 아니 그렇게 다쳤는데 왜 계속 다시 하셨어요? 근데 애기 때는 그런 선이 없잖아요 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계속하고 아 이게 갑자기 진지해지는데 겁이 많아지는 거 같아요 그쵸 살면서 응 겁이 많아져 맞아요 왜 이렇게 겁이 많은지 모르겠어 항상 겁 없이 뭔가를 하면은 잘 해왔거든요 응 근데 겁이 많아지는 요즘을 보면서 내가 잃을 게 많아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 그것도 있겠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아프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분명히 내가 뭔가에 걱정 없 그 열의를 투자하기 위해서 희생한 게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 그때는 참 희생 같은 거 내가 뭘 희생하고 있는지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거 없이 했었던 거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는 희생할 것들부터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우리가 똑똑해지고 경험이 쌓인 것도 있죠 아 성장했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맞아요 무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0680님 쇄골에 금 갔으니까 금 가지 말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에이핑크의 딜레마 듣고 올 건데 호기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계속 보내주세요 궁금함 때문에 네 에이핑크의 네 에이핑크의 딜레마 듣고 왔고요 호기심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원님 자주 가는 카페에 귀여운 분이 계셨어요 혹시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들러서 같은 메뉴를 시키면 나를 기억해 주려나 싶어서 도전했었습니다 근데요 도중에 알바를 그만두셨어요 슬픈 기억이 됐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알바생이면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시키러 오시는 분이구나 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은 기억해 주시긴 할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기억해 주시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잘되고 싶다면은 좀 더 액션을 강하게 취할 필요가 있죠 그쵸 뭔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만약 하영님이 카페 알바를 하죠 네 그러면 딱 가가지고 같은 메뉴 시키다가 이거를 변화시켜야 될 그 타이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 어 근데 저는 좀 오래 저는 좀 반대로 꾸준히 오는 면 그냥 꾸준히 오는 손님에서 그만일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익숙해지는구나 네 그냥 또 웃었네 하고 저한테는 더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느낌이나 설렘이 없잖아요 뭔가 운명같이 받아들여지게끔 다가가야 되나 저는 좀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마음에 들어 딱 이러면 그러면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다가가면 저는 그냥 저한테 직진 헷갈리게 안 하고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는 어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구나 하고 안 헷갈려 할 것 같은데 근데 처음 봤는데 근데 나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건 근데 좀 아리까리 헷갈리게 하면 저는 그거는 아예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너무 제 스타일 뭐 이런 단어도 조금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제 스타일이신데 이거 알죠? 그럼 나같은 스타일 있으면 또 또 마음 생기려나 이렇게 좀 걱정될 것 같은데 저 그러면 어 단어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떨리는데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 오래 알고 지내고 그 사람을 오래 봐야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시고 음 오하영님께서는 어 INFP입니다 하하하하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정보 덕분에 알았으니까 세호님께 선물 드릴게요 하하하하 자 0567님은 하영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운전면허 따고 처음 여행 갈 때 얘기인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끝까지 가보면 어디가 나올까 싶어서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전 친구들이랑 남해까지 갔었어요 숙소도 식당도 다 즉석으로 해결해서 더 즐거웠습니다 아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저도 막 짜여진 것도 좋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갔을 때 그 즉흥적인 행동들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INFP 친구랑 그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네 저희가 갈 식당이랑 계획을 나름 또 짰었어요 오 근데 가다가 맛있어 보이는 집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쵸 그냥 하염없이 걷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 집에 들어가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즉흥적인 것도 좋지만 안 좋았던 게 온 계획은 다 무너졌었어요 아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긴 하네요 또 실패할 수도 있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면 한없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데 맞아요 안 좋은 기억 안 좋을 때는 아 나 거기 진짜 너무 아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즐거웠다니까 넘어갈게요 8514님 노래 잘하고 싶었는데 날계란 먹으면 목소리 예뻐진다는 얘기가 있길래 엄청 먹다가 토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예뻐질 수 있을까요? 오 목소리 저는 이제 비음이 심한 편이라서 목소리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오 연습하면은 좀 보완이 됩니다 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연습만큼 나은 게 없어요 진짜 맞아요 우와 네 진짜로 연습 많이 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소리가 내 내 그 음역대랑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맞아요 자기 음역대에 맞는 톤 중에 목소리가 예쁘신 분들을 말투나 이런 거를 자주 따라 하시다 보면은 진짜 좀 그렇게 살짝살짝 변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예를 들면 동경하는 가수나 노래를 들으면 좀 따라가려는 습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독하게 따라하면은 진짜 많이 변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연습을 네 9138님은 오하영님께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한증인데 손에 땀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수업시간에 주먹 쥐고 있었어요 땀이 뚝뚝 흐르더니 교과서 필기한 곳에 후두둑 떨어져서 다시 필기했었네요 와 독하지다 이거를 아 다한증인데 네 이거를 체험해 본 분도 진짜 대단하시고 수업시간에 진짜 지루하셨나봐요 얼마나 지루하셨으면 수업시간에 나 이거 땀이 많이 나는데 한번 날 보일까 하고 땀 날 때까지 쥐고 있어볼까 하신 거잖아요 아 진짜 되게 와 난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그 이런 포인트를 짚을 줄은 뭐 상상도 못했네요 아 그렇네 수업시간이었네 네 수업을 들어야지 이 사람이 아 네 어쨌든 아 다한증이면 근데 이게 그 방법이 있나요? 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다한증이면 너무 그거에 맞는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막 불편하진 않죠 이게 다한증 있는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음 어쨌든 뭐 불편하지 않길 바라면서 저희는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듣고 돌아와서 문자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성시경 선배님의 넌 감동이었어 듣고 왔습니다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생긴 일 이어가 볼게요 어 박소영님 우리 집 강아지가 아무리 봐도 마법에 걸려 사람이 강아지로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 동안 강아지를 앉혀놓고 다양한 주문을 외워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못 돌려놨어요 미안해 백설아 아 너무 귀엽다 이분 인프피 아니야? 저 사실 지금 그 생각했어요 너무 귀여우시다 어떡해 아 근데 너무 귀엽다 미안해 백... 사람으로 못 돌려놨다고 미안해 하시는 거 네 아 근데 이런 생각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CD를 넣고 가수분의 노래를 듣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라이브로 불러주고 있나 해서 헤드폰에다가 안녕하세요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 진짜요? 어렸을 때 대박 너무 귀엽다 어떡해 들리세요? 근데 아 라이브 해야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실려나 막 이런 이런 기억이 네 갑자기 나네요 너무 애기 때 너무 귀엽다요 그거 그 일화는 네 그랬던 어쨌든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어리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쵸 옛날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강아지는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이런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영화 트루먼쇼 있잖아요 네 그 나비로 다 아 근데 그거는 충분히 그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특히 어릴 때 나는 나비로 다 만들어진 조형물이거나 뭐 누가 만들어낸 걸 거야 하고 예를 들면 뭐 실현을 줘도 에이 이거는 나한테 일부러 준 거다 하고 아 근데 좋게 생각하게 되는 네 그때는 그랬죠 어릴 때는 작동을 했구나 아 좋다 저도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쵸 그쵸 엄청 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닐까 아 맞아요 누군가요 되려 내가 현실에 이 꿈을 꾸게 되면 현실에 나는 기억을 항상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꿈에서 깼을 때 되려 내가 잠들었을 때 다른 쪽에서 깨어난 현실은 완전 공감 여기를 기억 못하는 거 아닐까 뭐 이 생각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 그래서 가끔 꿈이랑 현실이랑 헷갈려요 음 근데 꿈에 있었던 일이 아 잠깐만 이거 저번에 이거 뭐였더라 하는 거 그런 거 없으세요? 꿈에서 꿨던 데자뷰 같은 건가? 그것도 있고 응 예를 들면 꿈에서 제가 뭘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진짜로 먹은 거라고 착각한 혹시 혹시 너무 심각해 보이나요? 혹시 뭐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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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 어 멋있다 이렇게 특이하답니다 사람이 네 아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7693님 거는 이제 하영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가 머리숱도 많고 잔머리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묶어도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조금씩 밀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아빠 면도기를 좀만 좀만 하다가 더 밀어보다가 더 밀어보다가 변발될 뻔했어요 아 위험했다 와 이분은 아니 어릴 때 그러셨나 보다 잔머리 잔머리가 나면은 네 이걸 밀면은 잔머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걔가 다시 나면 또 생기는 잔머리니까 그냥 기르는 거나 근데 그런 잔머리는 있대요 거기까지만 나는 잔머리가 가끔 있대요 아 근데 악순환이죠 걔가 자라면서 이 정도 기장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아 그렇구나 그냥 잔머리는 잔머리로 두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7693님께 아 변발될 뻔했었으니까 놀란 가슴 잘 쓸어내리시라고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1004님 저도 쌍둥이인데요 스마트폰 얼굴인식으로 잠금 푸는 거 해봤어요 어? 열 번 중에 두 번 정도 풀리더라구요 아 이거 호미로 풀리더라구요 대박 그러게 이야 이런 호기심은 진짜 와 그 홍채 인식은 못하겠죠? 오 그건 아예 달라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다 와 근데 응 여기서 말씀해 주시네요 그건 안돼 홍채는 하나뿐이라고 아 네 여러분 홍채로 해놓으시구요 쌍둥이면 진짜 아 너무 비슷하게 생긴 분이시면 그러니까 인식이 되실 수도 있겠다 어 그러니까 네 홍채 인식 사용하시거나 웬만하면 번호로 하세요 그쵸 그쵸 네 위험하네 진짜 위험해요 이거 천사님 위험하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네 네 1648님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인터넷에서 딸기씨를 빼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러다 문득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50g짜리 딸기씨 다 뺀 적 있어요 제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750g이면 그 킹스벨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750g을 다 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목적이 뭘까요? 되게 단순한 호기심치고는 너무 큰 노동을 하셨는데 어 심심하셨나? 우와 어 되게 옛날에 해보신 것처럼 말씀을 그러니까요 확실히 예전에는 근데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시간을 보낼 게 많은데 예전에는 시간을 보낼 게 없으니까 진짜 모래성 쌓는 거 되게 재밌을 맞아요 시절이거든요 진짜 그 놀이터에 있는 그 왜 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네 정글짐 정글짐 거기서 막 놀고 막 매달리고 철봉하고 진짜 막 이랬던 게 일상 다반사였거든요 정말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 아 그때가 차라리 좀 건강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진짜 흙밭에서 뒹굴고 그때는 누가 뭐 야 한시에 어디까지 몇 명 누구와라가 아닌데 그냥 가면 애들 있었고 그리고 모르는 친구들도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집 갈 땐 다 친구 돼 있고 엄마가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가고 맞아요 손에 이렇게 다 여기 아래 까매져가지고 애들 맨날 두꺼비집 쌓는다고 아 그때 되게 저도 그런 어떤 순수했던 저의 모습이 가끔은 그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즐거웠죠 그때 이 순수한 동심을 가진 2648님께 또 선물 드릴게요 네 1724님 저는 사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이번 학기에 답사에 다녀왔는데요 또 그럴 때 장기자랑이 빠질 수 없잖아요 교수님께서 기대해도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참여했습니다 주목받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선물이 뭔지 궁금한 게 낯가림을 이겼어요 다행히 3등에서 2만원어치 상품권 받았습니다 우와 대박 대학생 때 대학생 때인 거죠 사학과니까 우와 근데 엄청 기대해도 좋은 상품이라는데 3등이면 2만원어치면 너무 조금 주신 거 아니에요? 기대해도 좋다 기대해도 좋아 장기자랑 하나하고 그렇죠 그렇죠 2만원 받은 거면 꽤 해볼만한 장사다 3등이 2만원이면 1등은 얼마였을까 아 10만원 정도 되겠다 오 그러면은 맞네요 어 그러면은 할만한 거 같아요 왠지 느낌이 1등 했으면은 진짜 한 10만원 정도 그러겠다 아니면 2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오미연님께 오미연님 사연은 오하영님께서 칼로리 때문에 집착하고 먹는 메뉴마다 칼로리로 궁금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때는 어디든지 계량스푼이랑 저울 계량컵 들고 다니면서 측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사시간이 길어지고 친구들이 정색하며 정색하고 사람들이 떠났어요 아니 아 이거 너무 슬프다 왜? 왜 떠나 근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쁜 거 안 먹고 건강한 것만 먹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분이랑만 식사하고 싶어요 너무 잔소리하셨나? 그거 살쪄 야 이거 건강 안 좋다 그거 그거 찜닭 먹어 그거 2000칼로리다 이렇게 아 그러면 나도 멀어질 것 같긴 해 어쨌든 이런 거 아니라면은 어 근데 뭐 이런 분들 근데 많아요 맞아요 저 이런 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응 나도 내가 먹는 칼로리나 뭐 이런 거 알면은 그 수치 맞춰가지고 그렇죠 기초대사랑 칼로리 맞춰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살찌는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러다보니까 어 이런 분이면 아주 그냥 어 난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막 야 이거는 몇 칼로리야? 야 이거는 몇 칼로리야?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안 먹어야겠다 안 먹으면 되지 야 이것도 계량 좀 해주라 야 저것도 계량 좀 해주라 하하하하 이럴 것 같아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떠나려나 하하하하 야 그만해 야 그만 막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어쨌든 아 이분 아쉬우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 그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폴킴 형님의 찬란한 계절 듣고 올게요 폴킴의 찬란한 계절 듣고 왔습니다 네 2104님께서 오늘 선물 다 털렸겠다 네 뭐 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릴게요 다 아니 뭐 나눠야죠 좋은 거 있으면 그럼요 갖고 있으신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아끼다 똥대요 그럼요 네 양혜진님 두 분 티키타카 너무 좋아요 오 진짜 거의 오늘 바르셀로나 전성기 시절에 티키타카를 구사하고 있었죠 오 진짜요 네 처음 뵀는데 저도 너무 편하게 그렇죠 그렇죠 잘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하중수님 하영님은 퇴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퇴근 시간보다 지금 10분이 늦어졌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아 재밌었어요 오늘 저랑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딘딘씨는 너무 편하고 친해서 서로 궁금한 것도 없고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런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노래 나가면 화장실 가시고 딘딘씨는 와 이렇게 핸드북 보시다가 야 너 이거 봤냐 이러고 봤다 이러고 그냥 대화 끝나고 저는 피디님이랑 더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수다를 좋아하니까 자주 별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저도 처음 뵌 분들이랑 이제 좀 낯을 가리는데 그래도 하영씨께서 되게 반겨주시고 화나 되게 뭔가 에너지가 순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하영씨 오늘은 저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유엔의 선물 듣고 멜로망스의 선물이 아니라? 유엔의 선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평화롭게 오늘 밤은 울지 않게 아프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살며시 웃으며 잠들길 편히 쉬어요. 여러분 나 딘딘의 뮤직하이 김민석의 뮤직하이 오늘은 스페셜 DJ 멜로망스의 김민석님과 네 저를 님이라고 김민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딘딘 DJ가 직접 쓴 짧은 글을 소개하는 잠 못 밤이라는 코너가 있죠. 근데 제가 스페셜 DJ로 있는 3일간에는 여러분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노래를 한 곡씩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곡은 존박의 스마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곡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가져왔어요. 항상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거나 그럴 때 항상 행복하라는 말씀을 항상 행복하세요 라고 말씀을 꼭 드리는데 정말로 뭐 슬픈 일을 겪든 무슨 일이 있으시든 기쁜 일이 있으시든 간에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웃는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제 스마일 추천드렸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슬픈 일 다음에는 좋은 일도 꼭 옵니다. 자 그럼 DJ 추천곡 존박의 스마일 듣고 오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지나가면 세월은 치유의 실을 DJ 추천곡 존박의 스마일이었습니다. 제 추천곡 존박의 스마일 듣고 왔고요. 밤비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할게요. 네 저장하세요. 이세라님 처음 듣는데 노래인데 바로 꽂혔어요. 감사합니다. 최민선님 민성님 추천곡이라 하니까 노래가 더 따뜻하고 좋게 들려요. 좋은 곡을 항상 뭔가 제가 통로 무슨 좋은 일의 통로가 됐을 때에도 되게 기뻐하는 편이라서 되게 좋네요. 조아은님 저는 존박의 스마일을 자기 전에 들으면 그 다음날까지 행복하더라고요. 아 좋네요. 그러면 오늘 밤도 내일까지 또 행복할 거니까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카이 앞으로 온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8419님 2주간 너무 바빴어요. 심지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서 월요일이 가장 피곤한데 민성님 목소리 덕에 피로가 풀렸어요. 되게 항상 이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제가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당연한 걸로 뭔가 기분이 좋아지셨다 그러면은 섬 되려 음악 마음이 저도 따뜻해지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시고 박국선님께서 멜로망스의 그 밤 꼭 좀 틀어주세요. 자 그럼 박국선님의 신청곡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앞에서 난 늘 약했었기에 그저 그댈 보낼 수 밖에 그대와 함께 행진한 XPS 파워의 팬 오늘의 뮤지컬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밤 듣는데 확실히 뭔가 제가 많이 변해온 것들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얻은 것이 많은 만큼 잃은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또 얻은 게 많구나 이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첫날인데 제가 잘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 자신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만족하는 상태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라서 그리고 기쁨과 슬픔도 다 나누면은 뭔가 다 괜찮아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아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없고요. 김민석의 뮤지카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바이 Guns& criticism 검사 에러U 에러. 에러. 에러S Menu whipping 유 Apa อ